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미적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울리게 만드는 법 그렇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굉장히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네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울릴 수 있도록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그런 화법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셔먼 로저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셔먼 로저스 이분과 함께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벌목군 연설가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대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요 서부에 있는 큰 숲에서 평생을 지내다시피 했고 연설에 대한 규칙이나 기술 같은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저 사람은 되게 지루하겠다 연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느냐 또 실제로 연설을 하면서도 6개의 치면적인 문법적 오류도 저질렀다고 해요 6개의 치면적인 문법적 오류도 그렇게 저질렀고 이 사람의 연설 테크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완전 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이야기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벌목군으로 그리고 작업반장으로 살아온 그의 연설은 정말 날것 그대로였고 그 날것 그대로 정제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말은 뜨거운 마음에서 솟구쳐 나갔고 청중은 그 뜨거운 마음에서 마치 감정된 듯한 그런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한때 이 데일 카네기도 대중연설 규칙이라는 것에 상당히 의존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설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 어떤 부분을 넣고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야 한다 이런 대중연설 규칙에 딱딱 맞춰서 연설을 맞춰야지만 정말 훌륭한 연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대중연설 규칙이나 테크닉 이런 것보다는 연설할 때의 진심,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동안 우리의 감정은 끌어올라야 하고 진지하고 진실하며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설자가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설하는 동안 끌어오르는 감정 그리고 정말 진지함, 진실함, 열정이 가득 찬 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듣는 사람이 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태도, 내 연설을 들으면서 자는지, 조는지,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듣는지 이런 것들은 그 청중의 태도에 달린 게 아니라 연설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할 때 감정이 끌어올라야 하고요 진지해야 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일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뜨뜻미짓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청준도 결국에는 그냥 뻔한 얘기하네 뜨뜻미짓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열의와 진정성, 열정이 있다면 화자의 영향력은 마치 증기처럼 팽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그게 10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3명이든 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진정성과 진지함 그리고 솔직함, 진실성이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설하는 사람에게 그 연설하는 동안 500개의 잘못 문법이 틀렸든 단어가 잘못됐든 말을 더듬든 어떤 거든 간에 500개의 잘못이 있든 간에 그런 연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도 건반을 누를 때 잘못 누른 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주는 세계적으로 손꼽힌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 피아노 건반을 통해서 그 음표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 메시지가 그런 실수가 설령 있더라도 전혀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설하실 때 열정, 느낌, 혼, 진정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연설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정, 느낌, 혼, 진정성 참 듣기 좋아 이런 뜬그릇 잡는 얘기 꼭 어떻게 담을 건데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께 알려줘야 되고 해야만 하니까 그냥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말에는 열정, 느낌, 혼,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 필요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열정, 느낌, 혼, 진정성을 담아내셔야 한다 그 외적인 말은 최대한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강연, 좋은 연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좋은 강연과 좋은 연설을 할 때 테크닉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일러드리면은 모호한 말을 피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 보잘것 없는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그 말에 확신을 해치는 것들 뭔가 이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 이런 말의 사족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연설, 여러분들의 말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약화시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말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세게 얘기하고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세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 있냐 그것이 아니면 틀린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뭔가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하나만한 얘기는 안 하되 지나치게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연설을 한다? 이런 일은 사실 드물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기회는 많고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진실성 있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스스로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필요하지 않은 말들 다 줄이시고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이 데일 카네기가 얘기한 진실성, 진정성, 열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에 잘 담아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